와 진짜 크다! 아니 사람 너무 많아! 뭘 또 먹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1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꼭지 새벽까지 또 일어났어요. 새날에 어린이가 된 느낌이고요. 미러클몬이 아주 시차적응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너무 잘한다 아주.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글쎄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감기 같은 거 걸리면요. 효능차라 그래가지고 약보다는 차를 더 많이 마신대요. 아 그래? 독일에는 또 여러분 올리브영 같은 마켓이 있어요. BM. 그럼 그 온풍기 같은 거 있던데? 그것 좀 쐬고 있어. 아 온풍기는 더 건조해져. 내가 널 걱정하는 말이잖아? 걱정을 말이죠. 똑띠하게 걱정을 하셔야지. 그냥 씨부린다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대답이 곧 따위로 오면은 걱정을 해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똑띠하든 안 똑띠하든? 나 아파? 또 필사기 쓰네? 나 여기 DM이에요. 니가 보냈니 오 기침과 기관지차. 너무 직관적이다. 목구멍. 목구멍차. 오 나 목구멍차. 온 김에 나 염색약 좀 사야 되겠다. 아 염색약? 염색이라도 미리 해놔야지. 아 나라 테마가 있네. 인 더블린. 인 취리히. 인 벌즈니아. 인 타이티. 약간 토론토. 컨셉이 있네. 토론토. 여러분 아침밥 해먹겠습니다. 짠. 버텔 여러분. 이용해서 빵을 굽고요. 간단한 아침 블랙퍼스트를 먹으려고 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나 지금 반자인 거 안 보여? 반자요? 와 계란이 희네. 마치 날 닮았구나. 아 스크램블. 내가 할게. 야 다 했는데 뭘 잊어가지고 와. 네가 안다고. 스스스스스. 아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났어. 치즈. 살라미. 치즈. 올리브. 아 맛대가롭네. 이게 무슨 맛이야? 아 맛대가롭어. 폰 노래가 나오니. 주독. 나 아플 때 신나하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푹 자 오늘은. 아 이거 또 아파? 어떡하지? 더 자. 어제 잠깐 약기운 때문에 살아난 건가보다 슈퍼 봤을 때는. 다 아파라 아파라 노아가 아직 많이 아픈가 봅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스파게티를 끓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반죽 칼국수 같은 건데 이거랑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요리를 좀 넉넉히 하고 노아를 깨워본 다음에 안 먹는다 그러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콩비 님이 브이로그를 보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둘이 제일 웃겨 조은이 님이랑 호비 님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웃긴 여자들입니다 밥 먹을래? 응? 죽을 거 같아 죽을 거 같아? 다 못 드세요 모두 네 잘 먹었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독일 왔으니까 또 크리스마스 마켓 가야죠 주말이래서 벼룩 시장도 한대요 그래서 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첫인사를 좀 재미없게 한 것 같아서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요 언제는 재미있겠니? 암튼 여기 트램 저희 타고 가야 돼가지고 트램 타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트램 감성 아 랭키 우와 트랜스포머 같아 근데 배는? 배고파? 뭐 이렇게 득템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 야 진짜 동묘인데? 우리네 동묘 느낌인데? 여기는 막 뭘 사려고 오는 게 아니고 아 귀여워 아 그 인테리어 용품 소품 이건 얼마일까? 뭐 한 10개에 1유로만 이런가? 오 스마트 어머 저 머리 뚜껑은 왜 파시지?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지? 오 바비들 홀딱 뻗었어 아 추워라 아 추워 1유로야 오 얘 배꼽 뒤로 입고 있는 캐니네 오 이거 MG야 멋있다 얘 약간 옛날에 캐니네 얼굴이 아 그래? 오 이거 오페라글래스 뮤지컬 영국에서 뮤지컬 볼 때 필요할 거야 저 멀리를 보셔야죠 부해 응 회관이 부해인데 딱 그셔야죠 부해 그럼 되는 거니? 오스트레에서 한 거 아직도 서랍에 있어 우와 이 안에 미친 모습은 되게 감성이 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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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까똥스에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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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 오빠다 하하하하 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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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잔뜩 먹겼네 하하하하 너네 너 우와 이거 귀엽다 옛날 얼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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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디서 예쁜 소리 나 얘 예쁜 소리 난다 하하하하 어머 제일 재밌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곳 중에서 제일 재밌다 미칠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쥐 어 뭐 어디? 아니야 얘 얘 오 쥐지 깜짝 놀랐잖아 하하하하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오 여기에요 여러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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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하하하하 야 꽉 찼어 안에 사람 하하하하 일단 들어가봐 빨리 리뷰가 7,000개에요 근데 평이 별로 안 좋아 사람들이 친절하지가 않 consolidation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 네 또 시작했어 뭐다? char erg 고기는 너무 성공 아닐까? 타미 깜짝 놀랐 conteú 우리처럼 빨리 들어와서 빨리 시키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 그냥 여기 와서 스몰 토크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이해해보자 시그널 보네 기다리네 넌 아니야 이랬어 배가 고파 이 띵동이 진짜 좋은 소시스템이야 아 바쁘시네 우리 누나 아 우리가 바쁘셔 지금 우리 주문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셔 이 구역이시구나 방당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짠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항아리에 와 이 포인트야 항아리 포인트 우와 그냥 애플 와인 그냥 병에 담아주면 되는데 뭔가 특별하게 했어 오 향이 되게 진하다 오 너가 싫어할 것 같아 전혀 안 달아요 약 10초 들어간 맛이에요 여러분 약 3초 느낌 나요 와 알지 알지 노른자 딱 터트러가지고 딱 하는 거 알지 와 알지 흘러 흘러 와 진짜 꾸덕하다 미칠 것 같아 빨리 빨리 음 이렇게 콕 양파 볶음이 오 완전 콕 콕 음 맛있어? 음 스팸 같은데 좀 핑글핑글한 스팸이에요 감자는 겉에가 살짝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맛있고 어니언의 볶음맛의 단맛이 있어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거 와인걸 좋아하는 좋아 으흐흐흫 으흐흫 우와 얘는 뭐야 약간 리조또 아니 소스야 아 그래? 밥이 아니야? 허그 허그 어 소스 그럼 이렇게 그냥 감자에 계란이랑 이렇게 아 계란도 같이 먹을까? 그럼 너무 커 으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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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흐흫 야 그래도 살았어 음 으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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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별로 안 좋아할 맛이다 으흐흫 난 되게 좋아해 응 되게 신선한 맛이고 페스토 느낌인데 연해요 근데 허브향이 되게 진해 으흐흫 이거 살짝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 들판을 뛰어놀다가 차 빠져갖고 풀먹은 맛이야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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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독일? 독일 흐흐흫 흐흐흫 어 뭐랄까 근데 물가가 아마 그렇게 비싼 느낌이 아니고 유럽치고는 네 그래서 살기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여행으로 도파민 도는 그런 컨텐츠들은 이 동네에 있진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약간 그런 느낌은 뭔데요? 여행지로는 재미없다? 여행지로는 매력이 좀 덜하다 아직까지는 이 프랑크프루트가 나에게 주는 매력은 없다? 그렇게 크진 않다? 흐흐흫 아저씨 야 확실하게 해야지 뭉뚱그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알 길이 없잖니 아무튼 고런 느낌입니다 응 너는요? 똑같은거 물어보려고 그랬지 너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 차가워 아 사람도 차갑고 도시도 차갑고 춥고 그냥 다 차가워 근데 겨울이 좀 더 그런 것 같아 따뜻하지 않아 그냥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니가 먼저 웃어 웃어 근데 정색하더라구 웃어? 빨리 여기를 떠야겠다 짠 여러분 여기는 다리입니다 다리에요 다리 그냥 건너는 다리 여기도 이거 하네 왜? 사랑에 확신이 없는 자들의 바락? 여기 난리다 얼마나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왜 이런 게 좋아? 나의 자취를 여기에 남기고 간다는 거 그래서 낙사하고 이러는 거야? 환경 파괴 이것은 다 파괴야 어머 미키마우스네 어디? 근데 이걸 다르라고 이렇게 해놨네 체인을 달아줬네 그런 걸까? 저희가 프랑크프루트에서 가장 힙한 MG 매장을 찾았어요 오 귀엽다 귀엽다 귀여운 것들이 좀 있네 가뭄에 꽁 나듯이 가뭄에 꽁 났다 뭐야? 액자 스몰 액자 아 테이블에 세워놓는 거야? 뭐야 너무 귀엽죠 펜리 뭐야? 펜리 이거 원래 청소기 브랜드가 없겠지 아 뭐 노트북 깎는 거? 어 인형 올라왔네 귀엽고 이거 뭐야? 스탠리 스탠리야? 오 이거 예쁘다 이런 골댕 패딩 이게 뭐냐면 14... 15... 14도 맞아 여기다가 끼는 거야? 어 그래서 봐봐 아 이거 이거 중에 하나를? 얘는 별로니까 이거 예를 들면 그래서 끼워? 응 그 다음에 더 대박은 뭐냐면 어? 어 됐지? 그래서? 껴서? 껴서 카드를 넣는다? 어 근데 쓸 때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어떻게? 미쳤지 미쳤지 이 위에 와우 포인트였구나 너 이게? 어 근데 여기가 조금 안 맞아 근데 이거야 뭐 켰지? 이게 15 케이스까지 안 나와가지고 우우우 куп conta 그냥 이쪽이 조금이지 뭐 아프지 않아요 으으으으으으으으 샀습니다 으하하핫 슉 아핫 아니 뭐야 갚아졌네 슉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쐇 다 Ring 초 아, 이렇게 여기서부터구나 와, 이 간판 이런게 너무 싸다 이게 뭐야? 어, 맥주 아, 다 맥주야? 와... 다들 할 말들이 많을까? 이야기가 있지 아니, 저희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어디냐, 핀란드 크리스마스 마켓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여기 입구부터 위쳤다 그냥 아예 스케일링은 달라 그리고 이 데코레이션에 진심이에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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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어, 맞아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오, 주세요 여섯 개? 아, 줄 서 오, 버터에다가 왕버터에 끓는 건가? 오,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겠다 보여 드려야죠 오, 어딜 그런 겁니다 약간 녹두전, 감자전? 이런 느낌 야, 막걸리 땡긴다 어, 맞네 진짜 감자전이에요, 여러분 뚜껑 감자전 아무것도 안 섞었어 그냥 감자전이야 진짜 맛있다 맛있네 음 와, 진짜 크다 무슨 마을이야 마을이야 마을이야? 우와, 저 건물 너무 예쁘고 우와, 여기 성가대 노래도 부른다 노래도 하셔 어머나 어머나 나도, 나도 올라간다 너무 낭만적이다 야, 국내 주민들이 부르시는 건가 봐 아니, 약간 부엉회겠지 부엉회는 아, 너무 좋아 왜, 왜? 이건 뭐 노래야? 브로 빅일러 드디어 두 번째 면 아, 또 우리 한 명의 면 그리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꺄 오오, 크리스마스 스펠스트 스펠스트 보도료 에이 그럼 두드리미어 아 ührt 밀찜을 그리고 form 크리스마스 dark нав소 오우 스페셜 스페셜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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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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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속 televis조 بد 하여템 뭐 봐라 맥주가 아 되게 써요 쓰고 달아요 쓰고 닿아 우와 미쳤어 뱅글뱅글 졸아요 맛있는 소세지 아 이거지 아 이거 사람 너무 많아 다 일로 오나봐 우와 진짜 많아 엄청 많아 이것 봐 아 진짜 많아 여러분 회전 목마도 이렇게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 샵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샵 왔는데 줄이 미쳤어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와 땡큐 와 이거 31... 41유로? 40유로 어 맞아 난 요즘에 이런 큰 애들이 좋더라 어 맞지지 마세요 아 네 요 색감들 좀 예쁜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감 됐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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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5 우와 너 사 노아잖아 우와 이 군돌이 졸기인데 우와 괜찮은데? 노아 할아버지야 제가 노아야 흰수염 이분이 오 대머리 됐네 어 약간 비슷하네 여러모로 와 사 왜? 오 다들 많이 사셨네 우리 어디까지 하나도 안 샀는데 이거 진짜 예쁘죠 여행가방인데 나 이렇게 번쩍이 있는거 별로 안좋아해 어? 아니 아니 발언 야 조심하세요 나 온전히 뻔쩍 잃었어 이런걸 좋아 아 미쳤어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초코 오 우와 독일 탕후루야 독탕 독탕 어 바탕 스트로베리 키위 섞은 것도 있고 라즈베리 믹스 프루트 스트로베리 바나나 스트로베리 파인애플 귤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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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일 탕후루 음 음 음 음 음 그냥 진짜 딸기 초콜릿 찍어먹는 맛 우와 그리고 초콜릿이 맛있으니까 딱 진짜 초콜릿 맛이여가지고 맛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ㅎㅎㅎㅎ 뭘 또 먹어? 내가 먹지 손으로 그냥 집어서 주시네 와 이거 와플인데 이 사이에 크림이 있어요 되게 가볍네 음 먹을래? 야 딱 보면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먹는 사람이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란다 얘야 왜 하스 뜯어놓은 채로 집에 한 일주일 있었던 맛이에요 그리고 카라트 문 닫았어요 아니 여러분 카라트에 너무나 사고 싶은 패딩이 있대요 제가 골라줬거든요 노스타일러서 노스타일러서 제가 추천을 했더니 너무 예쁘다면서 산다고 했는데 문 닫았어요 여러분 나랑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래 맞아 원래 다 인연이라는 게 있어 아니 40만원이 넘어가지고 약간 부담이 좀 돼가지고 야 근데 패딩이 40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엄청 완전 색깔인데 이거거든요 이 초록색 어 귀여워 뭔가 이렇게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이 색깔만 없어요 초록색 초록색 예쁘잖아 인연은 쟁취하는 걸까? 아로스트에 다시 와야되나? 일단 접수 접수 짠 중국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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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바켓 마라탕 찍었어요 아니 그 한나 누나가 여기 마라탕 찍 엄청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뭔가 크리스마스 바켓에서 먹는 게 시원찮은 거야 많이 먹긴 하는데 길거리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옆에 있대? 사람 진짜 많아요 마라탕이 없으셔도 난리네 유럽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맛있겠다 기분 세지는데? 야 여기 방식 똑같네 그럼 여기 중국음식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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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후 나무 그 정도나 있나? 그 정도? 저거 누구 커요 그쵸? 유후 후주 아 야 나도 푸주 좀 오 예 후주 간청경채 간청경채 좀 많아 아 맞았어 와 새우가 실해 보인다 아 나 새우 하나만 넣어줄래? 아 뜨거 많이 드시네 오 고기가 있잖아 그럼 고기 넣어야죠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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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 세세 네 펴랭 얼굴 펴랭 펴랭 아 예쁘데 어머 세세 오 아 3번 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음 중에 화나는데? 어? 왜요? 좋네요 아 내가 중국을 지금 할리나보다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아이시데루 일본어야 뭐죠? 와 아이니 짜잔 오 맛있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지금 난 이거 난 이게 너무 웃겨 아 맛있겠다 진짜 진짜 국물 같아 이거야? 맛있다 오 한국 마라탕집이 맛있어 미쳤다 여기 맛집이 여러분 여기 필수 코스야 무조건 여기로 와야 돼 오 진짜 맛있다 크리스마스 막혀서 먹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 오 기름들이 이제 싹 내러 가네 음 음 도쿠 두개 시켰던데 음 뭐야 나랑 뭐 하나로 바꿀래? 노 하하하 이거 좋아요 초점 잡히나? 오 잡히네 이 오메에 커멜라 좋은거 아무리 유럽음식이 맛있고 맛있어 맛있고 꼭 먹어봐야 되는 것들인데 역시 그냥 우린 어쩔 수 없이 동양인의 후인가 봐 맞아 다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먹고 지금 다 뒤풀이 온 느낌이야 하하하하 들어가기 전에 하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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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게요 세웅 하하 있을 있을 거야 부터 뭔가 힘이 빠져있어 너를 사랑해 여기 AI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